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내 생명 또는 내 생활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이겠죠 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은 내 삶이 안전이 보장이 되고 또 내 생활 내 생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행복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이긴 하죠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행복하려면 또 사람답게 사는 그 보람을 진하게 느끼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 2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 자연 환경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타인, 주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살면서 늘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 참 좋다, 저분 소중하다, 아주 훌륭하다, 참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참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게 삶이 행복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저거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의 삶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 얼른 가족이 먼저 떠오르겠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은 참 소중하죠 또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 식구들 또는 부서기관의 같이 성도들 이분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것도 또 참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도 사업상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나 직장 이런 게 잘 되도록 연결된 사람들이니까 또 소중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내 마음으로 이해관계, 사업상 관계 또 가족은 이게 같은 혈연 또 이렇게 저렇게 결혼해서 평생을 걸어가는 사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사람 자체를 놓고 볼 때 와 그 사람 참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다 또 내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됐는데 아유 내 인생에서 그분을 알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대개 그런 질문은 어렵습니다만 내게 참으로 소중한 그 한 사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의 삶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사람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그분도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때문만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 어떤 어려운 일도 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같이 있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생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신명기 21장에 이거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인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변사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사자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죽은 경우가 아닌 거 예를 들면 병이 걸려서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뭐 인과관계가 자연스럽잖아요 또는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그래서 임종을 맞이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원인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다고 의심이 가는 그런 시신 그런 사람을 변사자 또는 변사체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는 바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서 시체가 한구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한테 살해를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변사자가 들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죽은 건 아닌데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찾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참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변사자가 발견이 되면 그거를 처리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거예요 또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처리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세 단계입니다 변사자가 발견됐다 살해자는 알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틀에 나가서 피살된 그 변사자가 발견된 그 지점부터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성읍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성읍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장로들과 재판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로들과 재판장은 그 변사자가 발견된 거기에서 가까운 성읍들에 있는 그런 장로들 재판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정확하게 잽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 이제 거기에 확인이 되면 그쪽에서 이 변사자 처리를 담당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담당 성읍을 확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담당한 성읍들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 변사자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 피살된 곳에서 가까운 그 성읍에 장로들이 나섭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성읍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주를 비롯해서 제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2절 3절 쭉 읽어보면 그 예우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자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는데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뭐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암송아지를 하나 취한다 그 암송아지를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 골짜기는 물이 항상 흐르고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뭐 해서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래서 암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스럽죠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해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갈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나섭니다 해당 성읍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나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나선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맡고 그리고 사역을 맡은 사람들인지 그거를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갈등 투쟁 싸움이 있을 때 최종적인 판결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게 바로 최종 판결이다 바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별도로 추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최선의 예우를 갖추어서 또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출동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모든 장로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6절에 보면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성읍에서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 전체가 그 목을 꺾어서 희생 제물로 드린 죽임을 당한 그 암송아지 그 위에서 손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자 이게 희생을 당한 그 암송아지 위에서 그 성의 모든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그리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문에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누가 죽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는 담당 성읍을 확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과정을 진행한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나서고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자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에서 우리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관돼요 8절 뒷부분하고 9절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그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피 흘린 죄가 용서를 받는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누가 죽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한 사람이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시는 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하고 뗄 수 없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나 각 나라마다 최고 지위에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죠 하여튼 대통령, 총리, 수상 이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공동체 전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대통령 한 사람이 진짜로 성심을 다해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대통령 수상 총리 오늘날의 세상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회사의 사장 또는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어떤 모임의 장 또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 그런 사람이면 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대통령 한 사람이 그 국가 공동체 전체하고 연관이 있지 그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도 공동체 전체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보잘것 없는 한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역량이 없다고 이렇게 소외된 한 사람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변사체잖아요 변사자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죄가 가까운 성읍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죄에 대한 벌이 연관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독특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 신명기 쭉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 그날 가만히 묵상하면서 와 참 독특하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게 이처럼 강력하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나눔 거기에다가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그날 하루 생활하면서 교회 이렇게 걸어올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인도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넓은 인도 말고 좁은 인도에서는 대략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는데 뭐 이게 좀 좁아서 약간 이렇게 서로가 지나가기가 좀 불편한 그런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유럽이나 또는 미국도 그럴 겁니다 뉴욕이나 대도시 이런 거 빼놓고 대략 그런 상황이면 한쪽에서 이렇게 좀 비켜서서 기다려줍니다 저 사람 좀 지나가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아유 땡큐 그러면 아유 별말씀을요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냥 뭐 먼저 지나가려고 하든지 휙 지나갔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몸이 닿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 자체가 악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괴로우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옆으로 비켜서서 이렇게 좀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잠깐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연관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소중해요 우리 야고보소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데 딱 봐도 와 부자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 그 시대에는 옷차림만 보면 딱 사회적인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대우를 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별 볼일 없어 그럼 아유 뭐 적당한데 앉으시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자 이유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마당 하나를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7인 소그룹이 있잖아요 한 250개 정도 되는데 7인 소그룹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각별하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7인 소그룹 인도자들 이분들이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을 각별하게 축복하옵소서 7인 소그룹 인도자들이 그 소그룹에 속한 분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며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또 7인 소그룹에 있는 대여섯 명이든 일곱 여덟 명이든 한 십여 명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인생길을 서로 돕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훈련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직장과 사회 활동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삶의 영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을 딱 한번 꼽으란다면 누가 될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확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내게 내 인생길 여정의 내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한 분 그러면 예수 크리스도지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은 바로 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한 분 주 예수 크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야 내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신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대 여러분들이요 인생여정 걸어가며 가장 소중한 그 한 분 예수 크리스도 그분의 사람이 되어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닮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성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7인 소그룹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이런 훈련과 또 이런 축복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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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